일하는 60세 이상 노인이 10년 사이 2배로 늘며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률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3천 명 늘어난 577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2013년 2월과 비교해서 2.1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률도 42.8%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올랐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10%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